오우, 선녀들이 지금 내려와서 무대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드럼을 지금 치워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드럼을 좀 어떻게 치워주실 수 있겠습니까? 자, 치워드릴 테니까 우리 무용단 여러분들을 앞에 보시고 우리 관객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. 자, 차렷, 인사! 자,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자, 무대를 깨끗이 치우고 있습니다. 자, 음악과 함께 멋진 무대에 또 한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최성욱 외 5명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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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냥이 반을 영들어 성설이 나리 오소 이라만소야 이라만시야 성주야 성주 누굴 나 성주군이 어디메요 경상과 동당의 죄 물이 솟이 가도 공동산 거적 어디만은 성주군이 다 닮아서 광장 보기 되었더라 돌기불되었네 낙낙장 속에 쩍벌어 정분하여 반경으로 성설이 나리 오소 고마는 사랑과 동당인들 고마는 사랑과 동당인들 구경으로 성설이 전기와 동당인들 이 상황에 중앙이 신중한 성주군이 아멘 에라 마르 고에라 대신이야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이 돌진 못하여 이때 성주문 마가 성주어 서택 성주문 초가 성주어 황평가니 고국된 성주 존전 성주인 은 성주 술길 번 삼성주 서른일곱사년 성주 고국된 성주 시국길 번 드르다 이 돌이 겨울일곱사년 성설이 날이 없어서 고국된 성주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국된 성주 고국된 성주 고국된 성주 고국된 성주 절대 가인이 누구면 부랗추 구울 빌뱅 년 그늘 해이 나 깃턴 시추 안 놀고 무엇하리 한 송정 수돌베어 조그맣게 해이 흘리고 하루가 울려 뛰어넘고 굴려간 좀말리시로 숨을 깨뜨려라 한굴 겸 구내로 가랴 한 송정 수돌베어 조그맨 다시 한번 최성욱 고용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진 무대였습니다 비오는 날